황매산 권역에서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모산재 능선의 바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. 먼저 영상 보시는 분 복받아 가시라고 바로 뒤에 부와 귀에 조선 제1명당 무지개터가 있는 용마바위부터 시작합니다. 순결바위 능선입니다. 불결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순결바위입니다. 의미롭게 순결바위와 함께인 듯 떨어진 듯 오롯이 자리잡고 있는 득도바위입니다. 순결바위 능선에서 바라본 돛대바위 능선 쪽입니다. 모산재의 대표 얼굴 돛대바위입니다. 잠시 감상해보겠습니다. 돛대바위 능선의 바위들입니다. 얼굴바위입니다. 공룡바위 코끼리바위입니다. 인위로 이름 붙여본 바위들입니다. 고개사바위입니다. 거북부부바위 한쪽이 더 사랑에 깨진 하트바위 임금님 의자 용상바위입니다. 닭볕을 바위를 끝으로 영상을 마칩니다. 모산재 만물상 바위들처럼 건강과 부귀에 만복 받으세요.